부부싸움은 칼로 물 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은 이 말에 많은 공감을 하실텐데요. 이렇듯 잦은 부부싸움에도 결국 딸린 자식을 위해 혹은 배우자에 대한 미운 정 고운 정 때문에라도 결혼생활을 유지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부라 해도 본래 가진 성격차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연예계에도 많은 부부들이 만남과 헤어짐을 경험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 허준호 이하연 부부입니다. 허준호는 1964년생으로 서울래대 연극과 무용가를 졸업하고 1986년 영화 청블루 스케치로 데뷔하였습니다. 이후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이름을 날렸습니다. 참고로 허준호의 아버지는 유명한 영화 배우 고 허장강이고 친형은 허기우입니다. 영화 배우 집안 출신인데요. 하지만 이런 이름 있는 가족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허장강을 일찍 여의게 되면서 어렵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3년 만에 망했어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죠.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에 중고교 시절 야구를 했어요. 유명한 아버지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성장기를 겪었기에 성공에 대해 목마름이 있었으리라 예상됩니다. 제게 연기는 그야말로 밥줄이었어요. 무용가에 다녔는데 실력은 꽤 괜찮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남자 무용수가 밥을 벌어먹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무조건 연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연기를 한 것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연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게 됐으니 감사해야죠. 그 덕분에 식구들이 모여 살 수 있었고 어머니도 모실 수 있었거든요. 무뚝뚝한 성격을 가져 속내를 잘할 수 없는 허준호이지만 어머니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은 컸던 것 같습니다. 연기를 시작한 허준호는 아버지 허장강과 똑 닮은 외모만큼이나 임팩트 있는 연기로 주목받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던 1996년 영화 어른들은 청어를 굶는다를 통해 이하연과 만나 결혼 소식을 전합니다. 약 1년여간의 연애 끝에 1997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요. 결혼을 이후로 이하연은 배우 활동을 잠정 은퇴하게 됩니다. 이하연은 1973년생으로 제주도 출신으로 국립국학과 중앙대 무용학과를 졸업해 1994년 SBS 사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였는데요. 당시 이하연은 드라마 도시남녀, 영화 닥터봉 등으로 막 얼굴을 알리던 시기였기에 이른 연예계 은퇴 결정을 주변에서는 극구 만류했다고 전하는데요. 처음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다들 저들어 미쳤다고 했어요. 이제 마 기름이 나기 시작했는데 왜 결혼을 하냐는 거였죠. 전 개의치 않았어요. 그가 왕자님처럼 느껴져서가 아니라 이런 사람은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챙겨주고 혼자 즐거워하고 혼자 행복해했던 것 같아요. 결혼 후 두 사람은 딸 허정인양을 낳게 됩니다. 연예계 인꼬부부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던 두 사람에게 충격적인 이혼 소식이 들려온 것은 약 6년간의 결혼 생활뒤인 2003년입니다. 두 사람은 이혼 전부터 성격 차이로 잦은 부부싸움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는 말이 없는 허준호보단 이하연의 인터뷰를 통해 공공연하게 알려졌습니다. 남편과 부딪히는 일이 많았어요. 저는 솔직한 성격인데 반해 남편은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스타일이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드러내지 않고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부부싸움으로 발전할 때가 많았어요. 준호씨는 자기랑 똑같은 성격의 여자를 만났으면 아마 벌써 헤어졌을 거예요. 살다 보니 부부는 좀 달라야 서로 더 잘 맞춰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하연의 인터뷰를 통해 보여진 모습만 보아도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허준호에 비해 이하연은 애교 많고 거침없는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반대의 성격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반대의 성격은 결국 두 사람을 파경에 이르게 한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부터 힘들었어요. 예전 시어머니하고 트러블이 많았어요. 준호씨가 1년 가까이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을 때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만 남편이 모처럼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와만 이야기하고 다시 나갔어요. 옛날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돌이켜보면 제가 억울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만물의 이치라는 한 스님의 말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 희생과 양보를 선택했던 거잖아요. 누굴 원망할 필요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 참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죠. 물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살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잖아요. 당시 저는 그냥 가라앉고 싶었어요. 그런데 딸이 제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지푸라기를 놓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꼭 쥐고 있어 하죠. 이렇듯 이혼 후 두 사람 모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야는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리고 음식점에서 바지 사장으로 일하기도 했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택시 운전도 했지만 탤런트 이 아야는 택시 운전을 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회사가 시끄러워져서 10일 만에 관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고물상에서 문제 있는 물건들을 가져다가 팔기도 했다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역시 이 아야는 씨가 여기 왜 오냐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시선과 말들은 이 아야는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전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8에서 10만원 정도를 벌자 열심히만 하면 먹고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저런 힘든 상황들 속에서 인생의 극과 극을 경험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했는데요. 이에 종교에 귀해할 생각도 했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딸이 있었기에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여자는 연약할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아야는 역시 딸이 아니었다면 안 좋은 생각을 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삶에 치던 이 아야는에게 우울증이 찾아오며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스트레스 우울감을 먹는 것으로 풀었고 살이 20kg 이상 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 아야는 케이블 TV 스토리온의 다이어트 워삼에 참가하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최근 전한 소식으로는 소고퇴사 상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아야는 지역 내 판매 1위 실적을 달성해 동료들의 박수를 받았고 174cm의 키에 118kg까지 쪘던 몸무게 역시 다이어트로 47kg를 감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아야는 이제야 비로소 정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찾고 건강히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간의 힘든 생활이 방송에 종종 비춰지며 위자료는 물론 허준호는 양육비조차 주지 않는 매정한 남자로 낙인 찍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무근으로 이 아야는 이에 대해 한 번에 큰 돈을 받은 뒤 받고 있지 않는 상태라며 많은 논란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허준호 역시 이혼의 여파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은 같았습니다. 평소의 성격대로 특별한 말 없이 입장 표명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뜬금없는 미국행으로 그의 심경을 대변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결혼은 한 번이면 좋게요. 언제 생각이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은 그래요. 사실은 다시 연애를 하고 누굴 만나는 게 겁나기도 하고요. 이혼 후 외로움의 술에 매달려봤지만 이젠 일에만 전념할 생각이에요. 이후 허준호는 미국에서 김장원의 공연 무대 감독을 맡기도 하고 LA에서 교민대상 방송국 라디오 코리아에서 라디오 스타의 DJ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의 지인 피셜로는 사업 실패와 가정사 문제가 겹치면서 허준호의 머리를 어지럽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허준호는 정리가 되었는지 한국에 돌아와 여러 작품의 얼굴을 비추며 다시 활동을 시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특별한 언론과의 접촉은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허준호는 2018년 재혼 소식을 전해옵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 미국 LA 생활에서 과거 젊은 시절 좋은 감정으로 알고 지냈던 옛 연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힘들던 허준호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인연은 당시 허준호가 힘든 시기를 겪었을 때 그에게 평화와 고요를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안정을 찾게 되어 6년여 만에 배우 복귀도 하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최근까지 허준호는 배우로서 최고의 활약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허준호와 이하연,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은 어려운 길을 돌고 돌아 자신의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엄마로 한 여자로 어려운 생활을 견뎌내온 이하연도 안쓰럽지만 성격상 말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했을 허준호 역시 힘든 시간을 견뎌온 것임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하연은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후회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허준호는 자신이 선택하고 사랑한 남자였고 그런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데 전력투구했으니 여자로서 평생 한 남자에 대해서 사랑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에 미련이 없고 한 번으로 다 끝낸 거예요. 이하연의 말처럼 두 사람 모두 한때는 열렬히 사랑했고 그 사랑이 식어버려 끝나버린 것에 대해 이제는 받아들이고 마음도 한결 편해진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혼으로 서로에게 생채기를 남겼지만 오랜 시간을 거쳐 자신들의 자리를 찾은 두 사람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